여기 보너스 마트 어디야? 여기 돼지 그려진 게 보너스인데? 방금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크로난이고요 저 분홍돼지가 보너스 돼지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이 차가 되게 많구나 여기도 있어? 259% 하나 떠서? 나도 하나 먹을게 오빠 바릴라 먹을래? 바릴라 맛있어 2,500원 하얀 것도 맛있어 그런데? 이런 거야? 여기 락토프리 뭐 이런 기름선도 먹었는데? 여기 있어요 우리 먹던 거 보너스 써진 거 좋아요 맛있습니다 6,300원짜리 배고파 Sagat 나누슬로 현숙님 보너스 마트 보너스 마트 보너스 마트 제국인가봐 보너스 마트 재고깐 보너스 마트 제국 인가봐 보너스 마트 대국인가봐 보너스 마트 제국인가봐 예 보너스마트 대국입니다 여기에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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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너스라는 거야? 보너스의 뜻 선물일까? 보너스의 뜻 선물일까? 대도시야 대도시 과자 먹으신 거 있어요? 과자 우리 산 거 아직 남았으니까 과자 먹으신 거 있어요? 과자 먹으신 거 있어요? 과자 뭐 먹을까요? 방토 저쪽에 있어 가격은 559 여기 과일이 어제보다 훨씬 많네 대도시인가봐 얼마야? 8,000원 하나 먹을까? 아까 쌀로 별과제 맛있던데 어제 맞아 거기 있지? 여기 있다 근데 그거 먹어도 오빠 졸음운전 안돼? 아니야? 맛있어 차랑성분인데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닌다 근데 여기 보너스마트 큰데 뭐가 없어요? 고기가 다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다른 마트 한번 가보려고요 고기가 귀한 나라인가봐요 아니면 상하니까 많이 안 그거였나보다 아니면 인력이 없어가지고 레토에 왔습니다 레토가 뭐예요? 거기 스카우트 슈퍼마켓이요 왜 웃었어요? 보너스 갔는데 돼지고기가 없어가지고 고기 드시려고요? 저는 돼지 없이 못살아요 여기 돼지가 제가 먹어본 유럽돼지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여기도 콧배를 갔나봐 아 좋은가보네 고급마트 느낌이 난다 포도도 많이 있고 고급마트 느낌이 난다 고기 종류에 있는 데로 가봐요 고기 종류에 있는 데로 가봐요 점점이랑 고기 살펴보는데 5,000원 3,000원 다짐이 있는데 3,000원 3,000원 근데 뭐 돼지인지 양인지 말 수가 없어요 고기를 코트보드 이씨子에서 고기를 코트 골드 무슨거야? 그리스 그리스나 그리스나 키 이거 네 여러분 뭘 그래서 뭐 내가 먹는지 모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25,000원 나 잔액이 없는데? 내 걸로 하면 돼 일단 양고기 29,000원 그 다음에 없다고 본인 걸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3,000 얼마 있던데 그게 드세요